망했어! 망한 거 같아 망했어 찬영이가 전화를 안 받아 망했지 생각해봐라 미국 언니들이 얼마나 섹시하겠냐 너 같은 젓가락만 보다가 나올 때 들어갈 때 정확하게 알고 나오고 들어간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 텐가 야 우리 찬영이가 너 같은 줄 알아? 그게 의문이야 나 같지 않을 텐데 왜 전화를 안 받지? 아 엄청 바쁘거나 전화 온 줄 몰랐겠지 왜 여자들은 정답으로 알고 있으면서 안다라고 걱정해? 이런 기분이 좋으니까 헐 변태 어이 지 알바! 알바 끝났어? 아아 넌 좋겠다 로폼 마드리라 공부 못해서 법 대갈 일 없으니까 로폼 물려받겠다고 알바할 일은 없잖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공부 못해서 쟤는 왜 저러고 있냐? 알 거 없잖아 포즈가 사연 많아 보여서 나한테 관심 꺼줄래? 관심이 가는 걸 어떻게 해 예뻐가지고 그래 나 경쟁력 있어 그치? 그러니까 전화해야지 여보세요? 찬영아! 야 깜짝이야 난 오늘 네 번이나 전화했는데 넌 어떻게 한 통도 안 해? 언제나 네가 한 발 빠르니까 한 원치 셋 It's 10달러 Can I get you anything else? 어? 여자 목소리 들려? 어떤 기집애랑 얘기하는 거야? 네가 보면 긴장할 만한 외모에 소유 잘 할까? 윤천영 너 바람났어? 그 기집애 바꿔봐 그 기집애 지금 전화 받고 있네 너 보고 싶어서 공부가 안 돼 어떻게 할 거야? 찰 완전 행복해 근데 너 SNS 안 받아? 눈물새끼 올렸는데? 윤천영 안 돌아오겠는데 뭐라고? 못 들었어 SNS 다 끊었다고 집중 안 돼서 그러지 말고 좀 봐 좀 보거라 저렇게 매달려서 예쁘는 쟤밖에 없다니까 알았어 볼게 어 집에 가서 내가 전화할게 기다려 어